자 학교를 가야 합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휴대폰을 좀 만져줍니다. 한 20분 정도? 머리 한번 긁어주고 기지개 한번 펴고 일어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는 날이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학교에 갈 거예요. 하지만 원래는 눈꽃만 떼고 양치만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줘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발표하는 날이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화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렌즈도 껴주고요. 요즘은 눈이 안 좋아서 투명 렌즈를 끼려고 그러는데 이날에 써클을 껬네.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발라줍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해요. 누가 이러고 갑니까? 학교에. 4학년인데. 눈썹도 원래 안 그립니다. 이거 왜 그립니까? 그 아이라인도 대충 이렇게 찍끗고 가도 하연이 오늘 꾸미고 왔네? 이 소리 듣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가기 전에 발표 연습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기 전에 한 번 합니다. VRS 2년의 긴가 말투로 같이 얼음정상과 정란하니? 아 근데 꽤 잘합니다. 결심을. 화가 날 때는 우유를 한 잔 먹어줍니다. 그리고 브이로그니까 또 예쁜 척 한 번 해주고 마스크도 껴주고 그렇게 나갈 준비합니다. 코딱지만 한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는데 저는 양말 따윈 신지 않습니다. 양말이 부속하는 느낌이 굉장히 싫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발냄새도 달고 살고 발에 각질도 달고 살고 네 그러고 살아도 남자친구는 있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걸어서 5분이면 원래는 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지각을 해. 그래도 학교 안에 들어가면 4학년인데 어떻게 또 헐레벌떡 온 척 합니까? 좀 여유롭게 온 척 하면서 따박따박 걸어가줍니다. 아이고 유정이가 있네요. 브이로그 찍면. 걸려봐. 진짜 그거 조사수 떡상해. 내가 맨날 그렇게 화를 하고 싶어. 진짜? 삼행인밥 몇 번 봤어? 삼행인밥 아직 두 번 봤어? 삼행인밥 두 번 봤어. 솔직히 한 번 보면은 못 보지 않나? 황마려. 근데 이 영상도 두 번 못 볼 듯 내가 더밍해서 자 오늘은 일단 개인과 제 발표를 먼저 하고요. 자 드디어 발표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의 발음과의 싸움 저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항상 왜 내 앞사람은 발표를 왜 이렇게 잘하지? 제발 말 더듬지 말자. 안녕하세요. VR 그 이면의 그림자 발표를 맡으러 발표를 마치고 VR 카메라를 가지고 야외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꾸준히 해야 돼. 뭐든지 꾸준히 해야지 백이지 그 아유 참 이번 유정이 생일 선물로 단소를 사줘야겠습니다. 진짜 회식하겠네 우리 유정이가 먼저 가네요. 그러면 장난을 한번 쳐야겠죠? 아이고 들켰네. 이렇게 4학년이 돼도 낙연만 떨어져도 즐거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8학번을 화석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의 꽃은 뭐겠습니까? 학식입니다. 학식을 혼자 먹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친구 없어도 혼자 잘 먹을 수 있습니다. 4학년이라서 1,8학번이라서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다? 아닙니다. 이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독립성을 기르고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죠. 밥을 먹으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화폐, 메타버스, 증강현실, NFT, 자율주행, 미디어 리터러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바빠서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요즘은 안 걸어다녀요. 누가 캔버스를 걸어다닙니까? 전동 킥보드가 있잖습니까? 전동 킥보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저는 운전 면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 운전도 사뭇 다르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